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의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23년 역대 가장 많이 틀린 고난이도 문제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은 초반에 문제 10개가 나오는데요.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뒷부분에는 저의 해설이 나옵니다. 어? 이 정도로 어렵단 말이야? 하면서 겁먹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저의 설명을 통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죠? 받는 건 합격하고 싶다면 기출을 봐라. 이 영상은 반복해서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1번.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2번.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였다. 3번.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 4번.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5번.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2번.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교단 통합에 힘썼다. 3번.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4번. 권수정의결사문을 작성하여 정의상수를 강조하였다. 5번. 보현시번가를 지어 불교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아야 한 것은 1번. 가나다 2번. 가다 나 3번. 나가다 4번. 나다가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원수부를 주었다 2번.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3번. 은본이재를 도입하였다 4번. 태양역을 공식 채택하였다 5번. 오군영을 이용으로 통합하였다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1번.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교사로 초빙되었다 2번.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3번. 이승훈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산학교를 세웠다 4번. 함경도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5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1번.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2번.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3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되었다 5번.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가 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1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2번. 여수 순천19 사건이 일어났다 3번.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4번.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령이 발표되었다 5번.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1번. 수덕사 대웅전 2번 허엄사 각황전 3번 부석사 무량수전 4번 봉정사 극락전 5번 법주사 팔상전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3번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거리 라고 불렸다 4번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2번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거리 라고 불렸다 3번 인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4번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장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5번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금강가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래요 김구의 구의 왕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그는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다섯 임금을 섬겼고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네요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점입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왕이 되지는 못했다 삼국통일에 기여한 사람인데 왕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면 이제 김춘추가 아니잖아요 무혈왕이 아니고 김유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김유신이 금강가야의 왕족의 후예죠 그렇죠? 김유신입니다 그 계백장군과 항산벌에서 싸웠던 김유신입니다 그러면 김유신은 자 뭐가 됩니까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였다가 답이 되는데 비단과 염종의 난이 647년 선덕여왕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난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덕여왕이 사망하면서 진덕여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바로 김춘추와 당신은 아직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이죠 선덕여왕 말기니까 김유신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문무왕인데 문무왕이 나당전쟁을 하는 중에 고구려에서 건모잠을 죽이고 넘어온 안승을 보독궁의 왕으로 삼은 거죠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한 사람은 발해의 무왕이에요 발해의 무왕입니다 발해 무왕 문왕 아니고 무왕입니다 또 무왕이 백제도 무왕이 있기 때문에 발해 무왕 그렇죠 장문유 보낸 거 기벌포 전투는 676년의 일인데요 신라가 당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래서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이잖아요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1, 2천 전투는 신검, 견원의 큰아들 신검의 군대를 격파한 건데 누가 격파했어요? 왕건이 93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려의 후상국 통일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위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견원의 기순, 신라의 투하, 항복 그 다음에 이렇게 1, 2천 전투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이 인물에 관한 정답은 3번 비담과 염종의 난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 사지에 있는 가의 비입니다 비문에는 진울의 제자인 그가 핵심은 여기 있네요 진울의 제자인 그가 수원사 2대 사주가 되었다 아, 그럼 누구예요? 혜심이죠 혜심 혜심입니다 혜심 자, 고려 후기의 승려들 중에 진울 수원사결사 그 다음에 2대 교조 혜심 그럼 진울은 뭐가 나오죠? 수원사결사를 처음 만든 거랑 순천의 송강사 등을 중심으로 수원사결사 그 다음에 정해상 수통으로 점수 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구자 수신결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대 교조 이 혜심은 원래 유학자 출신이거든요 수원사 2대 교조가 되고요 그래서 유불일치설 유불일치설이 중요해요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다 유불일치설 혜심은 이거예요 선문영송집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불일치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요세 수원사결사 왔다가 도노점수를 반대하면서 나가죠 탈해서 백년결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요세는 이제 참회의 법화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탈퇴해서 백년결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요세는 이제 참회의 법화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럼 화엄일승 법계도 화엄일승 법계도는 누굽니까? 화엄일승 법계도는 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동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천이죠 자 권수정혜결사 만들고 권수정혜결사문이 원래 수원사결사의 이름이 정혜결사거든요 정혜상수니까 진울 자 보현시범가 누구입니까? 요거 좀 어려워요 고려초의 승려입니다 광종 때 자 균여라는 승려가 불교의 교리를 향가로 지어서 전파한 것입니다 향가요 불교의 향가 균여입니다 균여 정답은 3번이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35번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자 황국중앙총상에 시전상인들이 상권소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독립협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1898년입니다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항무지개관권 요구를 막기 위해 보안회가 조직되었다 보안회도 참 많이 나오죠 보안회보다 먼저 이틀 먼저 만들어진 자 그런 농강회사라는 회사의 활동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대구에서 서상도원 중심으로 자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국채보상운동도 이 경제적 구국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 나 다 순서로 바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32번입니다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그림이 궁극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그린 거라는 거죠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가 개혁을 하면 1차 갑오개혁이에요 만약에 궁극기무처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원수부를 두었다 이거는 고종이 광무개혁 때 황제 중심으로 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1899년에 설치가 되죠 재판소를 설치했다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법제도의 시작인데 중요하죠 갑오개혁은 맞아요 근데 이건 2차 개혁이에요 갑오 2차 개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소 설치하고 교육입국 주소서입니다 은본위 제도를 도입한 게 정답이고요 태양역은 여러분 아시죠 양력 달력 쓰는 건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호가 뭐예요 양력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건량 아닙니까 오근영을 이용으로 통합하였다 요렇게 바꾸는 거는 1880년대 통리기무아문이 개혁정책을 하면서 한 겁니다 그죠 개화정책을 하면서 81년의 일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규칙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 한성사범학교 규칙이에요 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 갑오 2차 개혁 시기에 고종께서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을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성사범학교의 규칙과 외국어 학교 규칙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의 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유경공원은 안 돼요 길모, 벙커, 헐버트 등이 유경공원을 만든 것은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인데 1886년입니다 우리는 1895년 이후의 내용을 찾아야 돼요 정부가 동문학을 세워서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도 83년의 일입니다 80년대 학교고요 자 오산학교가 신민회가 주도해서 만든 학교인데 1907년에 남강 이승원 선생이 교장으로 만든 거고 8년에 안창호의 대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사립교육기관 아닙니까? 이것도 83년이죠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돼야지만 함성사범학교 규칙이 나와야 되죠 다 맞는데 이것만 뒤로 가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오산학교 1907년 안창호의 대성학교 1908년 신민회랑 관련됩니다 45번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서울 평화시장에서 지금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70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박정희 정부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삼조우왕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1986년부터입니다 그럼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한미 FTA FTA의 시작은 사실 노무현 정부입니다 최초가 2002년에 칠레랑 FTA를 했는데 2004년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발효가 되죠 2007년에 체결됐어요 근데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건 좀 오래 걸려요 그건 이제 2012년이니까 이명박 정부인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가 되겠죠 체결 자체는 OECD는 우리가 96년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부예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아셔야 되는 게 95년에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도 있고 97년에 외환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은 이제 사실은 6월 항쟁 이후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6월 항쟁 이후에 87년 이제 7월부터입니다 7월 30일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노태우로 바뀌진 않았죠 그죠? 아직은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운동이 76년에 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되겠는데 한평 지역에서 고구마를 당시 농협이 독점을 계약을 한 거예요 독점 계약을 한 거예요 다른 곳에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제 풍작이 되니까 농민들은 사실 다른 상인들이 와서 자신들한테 팔으라고 막 이게 요청을 했지만 안 팔았거든요 농협을 믿고 근데 나중에 농협에서 다 못 사주겠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보상을 해라 라는 운동이 유신정권 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4번 가와 나 헌법이 제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쭉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네요 그죠? 직선제 임기는 4년으로 하죠 그런데 3번 할 수 있대요 어허 헌법 중에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거 이게 사실은 발차기헌 1차와 그 다음에 5차 5차기헌은 이제 5.16 이후죠 그 다음에 9차기헌입니다 근데 1차는 발차기헌 때는요 임기 4년에 두 번이에요 5차기헌도 두 번입니다 맞죠? 임기 4년에 두 번이에요 그리고 9차기헌은 임기 5년에 한 번이에요 단임제죠 그럼 이건 뭘까요? 아 이게 6차기헌이에요 6차기헌은 뭐냐면 1969년에 박정희 정부가 자신이 대통령을 세 번을 해야 되겠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 헌법 개정했을 때 즉 4.452 개헌 때는 대통령 4년 임기로 계속할 수 있는데 그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5.16 이후에 이제 군정기관이죠 그때 5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내각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임기 4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대통령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 하려면 헌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9년에 세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건데 헌법에 직선제인데 임기 4년인데 세 번 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른바 삼성개헌 6차 개헌인 삼성개헌 밖에 없습니다 맞죠? 삼성개헌 69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 나오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지금 간접선거로 뽑는 거죠 임기는 6년이고요 그다음에 중임제한이 없고요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에 공포가 되죠 그럼 69년과 72년 사이네요 그러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이것은 누구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말도 안 되죠 95년인데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4.3과 이어지는 흐름이죠 정부 수립 직후 48년입니다 5.16은 61년에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7.4 남북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인데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은 남과 북이 비밀회담을 전개한 끝에 갑자기 발표를 한 건데요 통일에 관한 최초의 선언이라는 의의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유신헌법이 나오고 북한도 사회주의헌법이라는 게 나와서 박정희 정부가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비판을 받기도 하죠 6.3 시인은 1964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문화재 유물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던 것들이 또 재탕 삼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맞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맞배 지붕보다는 주심포 양식이 더 중요하겠네요 예산에 있다는 지명을 보셔야 돼요 제가 고려시대 목조건축물 중에서 몇 개를 외우라고 할 때 항상 지명을 앞에 넣어서 외우는 습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안동봉정사 극락전이 제일 오래됐어요 안동봉정사 극락전 맞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맞배 지붕이 아니에요 팔짝 지붕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죠 맞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이고 백제식 곡선을 보인다고 그랬죠 여기에 더 하나 하면 다포 양식의 성불상진전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산 수석사 대웅전을 찾으면 되겠고요 화암사각항전이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법조사 팔상전 같은 이 2번하고 5번은 조선 후기입니다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렇게 겉으로는 닫힌 건물로 보이지만 안에는 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나오고요 구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수석사 대웅전 이게 고려시대 바로 뭐다 주심포 양식의 건물 중에 남아있는 건물들이고요 이 중에서 맞배 지붕이 아니라 팔짝 지붕이라는 건 뭐다 구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지붕이 달라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옆에가 처리가 다릅니다 책을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게 맞배 지붕이고 이렇게 생긴게 팔짝 지붕입니다 27번 가군골 뭡니까 이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뭐예요 이거 대원군이 중권했다고 나왔잖아요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중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진완한테 불에 타서 방치되어 있는 거를 중권했다 그 일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대부분 350여 채 이르는 정각을 대부분 헐어내고 옮겼습니다 하.. 여기서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일본이 경복궁뿐만이 아니라 창덕궁은 창덕궁은 창경궁은 창경궁 궁궐의 정각들 목재들 석재들 다 반출해서 자기네들 호텔 짓고 별장 짓고 이런 데 다 처박아놨어요 지금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도 발견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의 전경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면적에 2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복원 자체를 못하게끔 많이 이제 훼손된 건데 아마 대원군이 그때 중권했을 때는 조선 초기에 경복궁의 규모 만큼 했을 겁니다 근데 일제가 다시 그렇게 다 해체한 거예요 됐죠? 더군다나 근정전을 가로막아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웠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를 경복궁 안에 짓는데 광화문 지나가면 흥례문이라고 있어요 흥례문을 지나가면 근정전이 있거든요 흥례문을 허물고 거기다 조선총독부를 이따만하게 지어가지고 근정전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지었죠 그거 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철거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경복궁 복원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2010년대 들어와서 광화문에 대한 복원이 또 이루어진 거죠 일제가 이걸 동식물원, 동물원을 설치한 것은 창경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창경원이라고 불렀어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것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옛날에 경운궁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골이라고 불린 것은 경위궁입니다 경위궁이 서골이고요 동거리라고 하면 창덕궁을 말하죠 조선불상공진회가 일제강점기에 열려요 이게 박람회 같은 건데 경복궁 내에서 열립니다 태종이 다시 건립했다? 아닙니다 경복궁은 태조 때 건립한 거고요 태종이 건립한 것은 창덕궁이죠 창덕궁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 가군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궁은요 창덕궁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과 건축물 중에서는 수원화성과 창덕궁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축물들이고 한양도성은 우리가 등재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등재되지는 않았어요 북한산성도 아니에요 남한산성 그 다음에 창덕궁 그 다음에 수원화성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시대 건축물 등입니다 그러면 도나문 거쳐서 쭉 가는 얘기죠 그럼 창덕궁이라고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등이 설치된 것은 창경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서궐이라고 불린 것은 경의궁이에요 원래 경덕궁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경의궁으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동궐 동쪽에 있는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는 경흥궁이죠 그리고 유폐시키고 나서 경흥궁을 낮춰서 서궁이라고 부르니까 보통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도전이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지으려면 처음에 태조 때 만들어진 경복궁이어야 돼요 그래서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라고 했는데 태종이 형이었던 정종이 개성으로 한번 천도한 적이 있거든요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그러면서 태종 때 건립된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